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액션바의 설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하나 띄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액션바는 어느 것이 액션바 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이 부분이 액션바 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맨이죠. 맨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것과 대조되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액션바 입니다. 이 액션바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액션바 이 설정은 현재의 프로젝트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 있죠. 현재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키네마스터 전체의 그 설정이 아니고 키네마스터의 전체 설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현재 이 설정은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이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을 터치하면은 제일 위에 보면 오디오, 미디어, 편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에서 오디오 터치하면은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이 있죠. 이것이 현재 설정으로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고, 다음에 오디오 페이드 인 도 체크인 되어 있고, 오디오 페이드 아웃도 체크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볼륨 조절은 그 타임라인에 여러 개의 오디오가 있는 거에요. 그 오디오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 줍니다. 그런 기능인데 이것을 꺼버리면은, 꺼버리면은 이 부분을 터치해서 꺼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오디오 페이드 인은 처음에 오디오 들어올 때 음악이나 이렇게 들어올 때 슬며시 아주 안 들리다가 차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들리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 길이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있죠. 이 부분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2초로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2초로. 여기 지금 현재 2초로 해 놨어요. 2초 동안에 서서히 음악이 들린다는 거죠. 크게. 이렇게 하면 점점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초 정도 놔둘 수 있고. 다음에 아래쪽에 오디오 페이드 아웃은 오디오가 서서히 마지막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페이드 아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오디오 페이드 아웃을 2초 동안에 페이드 아웃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설정에서는 전체 셋업 설정에서는 이거 적용한다고 적용하면은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서 기존 프로젝트도 물론 들어가서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바로 액션 바이 설정 바로바로 설정이 됩니다. 일단 비디오로 갑니다. 비디오도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페이드 인 있죠. 비디오 페이드 아웃. 동영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설정, 비설정이고 다음에 길이를 얘기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길이를 3초 동안에 서서히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 15초 이렇게 한 2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2, 3초. 그 다음 페이드 아웃도 동영상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으로 갑니다. 아래쪽에 편집 있죠.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터치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기본 사진 길이. 프로젝트에 사진을 가져오면 기본지는 6초입니다. 이게 6초인데 이것을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설정을 바꾸면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프로젝트 길이, 레이어 클립 길이도 기본 프로젝트 기본 레이어 클립 길이도 6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글자 라든가 오브레이 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6초다. 6초로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거 한 다음에 설정 하겠어요. 자 여기서 기본 프로젝트 사진 길이 6초죠. 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을 여기서 가져와 보겠어요. 자 미디어에서 캡처해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어요. 자 사진을 지금 가져왔어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딱 눌러서 보면은 앞에 것을 한번 삭제해 보고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앞에 것을 앞에 클립을 삭제하고 요거 보면 5.9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5.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6초인데 이것을 늘려 보겠어요. 액션바 설정에 가서 늘려 보겠어요. 자 편집에서 지금 현재 여기 기본 사진 길이가 6초죠. 이것을 늘려서 이렇게 늘려서 12초로 가져다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12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사진을 다시 가져와 보겠어요. 캡처해서 이 사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길이가 아주 길어졌죠. 두 배로 길어졌죠. 이렇게 길이를 바로 여기 보면 10이라고 되어 있죠.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터치를 하니까 12로 되어 있죠. 12초로 이렇게 액션바의 설정은 액션바의 설정 이것은 바로 설정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편집으로 다시 가서 기본 프로젝트 레이어 길이 이것은 이것은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현재 6초죠. 6초로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6초를 여기에 가져다 놓고 한번 해 보겠어요. 레이어에서 텍스트에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누르는 경우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지금 현재 이 길이는 자 보세요. 5.98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6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 이것을 주고요. 이 길이를 여기 가서 편집해서 이 길이를 이 프로젝트 기본 레이어 길이를 현재 6초 잖아요. 6초인데 이것을 12초 정도로 2배를 한 번 늘려 보겠어요. 이렇게 10위에 갖다 놨어요. 12초로 그러면은 저장을 하면은 저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어요. 다시 텍스트에서 감사합니다. 같으면 자 보세요. 이게 아주 길어졌죠. 12초로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약간 움직이니까 달라집니다. 12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넣으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레이드 한번 가져 볼게요. 레이에서 오브레이에서 파이어웍스를 한번 하나 가져 보겠어요. 터치해서 가져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파이어웍스 12초로 됐죠. 자 이게 누르면은 표시가 됩니다. 12초 정도 됐죠.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액션바로 가서 편집해 가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 사진 길이와 레이어 길이를 조정하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려 놓을게요. 6초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6초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 프로젝트 사진 기본 사진 클럽이 있는데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화면 맞추기가 있고 이게 화면 맞추기가 있고 화면 채우기 그 다음에 캔번즈 클럽 앤 펜 이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 인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화면 맞추기는 화면 맞추기는 화면에 맞춰서 가로나 세로가 그 화면에 맞춰서 맞게 딱 되도록 하는데 어 그때에는 이 화면 맞추기를 하면은 이 프로젝트 설정과 그 비율과 맞지 않을 때에는 양쪽에 검은 점이 생깁니다. 검은 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 채우기는 화면 채우기 있죠. 요것은 검은 선은 검은 공간은 생기지 않고 화면을 꽉 채우는데 어 화면에서 그 전체 것이 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자 화면 채우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채우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미디어에서 사진을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제일 앞에 있는 휴지통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금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검은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가면은 요 설정에 다시 편집에 들어가서 이 보면은 화면 맞추기를 지금 했죠. 조금 전에 화면 맞추기를 하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는데 화면 채우기를 하면은 화면을 꽉 채우게 됩니다. 꽉 채워야 되는데 그 대신에 전체가 다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채우기 설정했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자 화면 채우기로써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똑같은 거 쓰레기통입니다. 자 이걸 불러왔습니다. 똑같은 거죠. 자 지금 보세요. 화면에 화면에 꽉 찼죠. 화면에 꽉 찼잖아요. 이렇게 그 대신에 전체가 보이지 않고 부분만 보이죠.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가면 요거는 지금이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차이점이 이해되죠. 자 다시 설정을 갑니다. 편집을 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캔벤즈 크롭센 이것은 사진을 줌인 줌아웃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변화가 생기죠. 근데 아래쪽과 차이점은 요거 있죠. 여기에서 얼굴 인식이라고 써놨죠. 관로 속에 사람의 얼굴이 있을 때는 얼굴을 중심으로 줌인 줌아웃 잡아당기든지 밀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얼굴이 없으면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말겠죠. 그리고 위에 화면 채우기와 화면 화면 맞추기 두 개는 이 사진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저 밑에 케넨 번지 해 볼게요. 저장합니다. 다시 여기서 그걸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거 있죠. 슈즈스톤을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이 화면이 변하지 이렇게 줌인 줌인이 됩니다. 줌인 근데 아까 아까 보세요. 화면 채우기 하고 첫 번째 둘째는 움직이지 않죠. 이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화면 채우기 화면 맞추기는 화면 맞추기는 검은 공간이 생길 수 있고 화면 채우기는 꽉 채워지는데 사진 전체가 안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사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캔번즈 앤 크롭 앤 펜과 이 밑에 두 개 이 얼굴 인식하는 이 두 개는 사진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사람의 얼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여기 있죠 프로젝트 설정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 액션바의 이 설정 있죠 프로젝트 설정 이것을 잘 활용해서 현재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때 그때 적당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현재 여기 띄운 프로젝트 있죠 여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여기 초기 화면에 가면 이 설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보세요 이 설정이 여기 있죠 자 여기 설정을 좀 색깔을 좀 바꾸고 바꾸겠어요 여기 설정이 있잖아요 너무 굴라요 다시 보시면 요 설정이 있잖아요 요 설정 이 설정은 터치해 볼게요 이 설정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프로젝트 전반에 관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로젝트 실행하기 전에 설정해야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적용이 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 설정은 전반 여기에 나오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러나 프로젝트 안에서 프로젝트 안에서 프로젝트 안에서 프로젝트 안에서 설정하는 것은 이 설정은 이 설정은 이 설정은 고 프로젝트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 액션바의 설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액셍으로 샌드 액셍으로 지진 과연 및 드는 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